많이 놀라셨겠습니다. 남편이 죽었는데 안 놀랬대. 웃는 거 봤어? 아 미안합니다. 제가 했어요. 자해를 했더니 알아듣던가요? 마침내. 마침내. 기도수 손톱 밑에서 딴사람 DNA가 나왔네요. 주아 신하경아.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주세요. 오는구나. 마침내.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. 우리 일 무슨 일이. 내가 당신 집 앞에서 밤마다 서성인 일이오? 당신 생각났어요.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? 내가 그렇게 나쁜까? 내가 그렇게 말했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 일을 하고 싶냐를 think of it.